아리야, 잘 들어봐. 할아버지 농장엔 이야 이야 호 그곳에 오리들 있어 이야 이야 호 근데 왜 농장에 넌 없어? 어? 아리야 생각해봐. 그 농장엔 고양이가 없단 말이지. 고양이가 없어요. 왜 그런지 알아? 너 때문이야. 네가 너의 종족들을 욕보이고 있어. 야! 네가 좀만 더 잘했어도 네가 밭을 갈 수만 있었어도 이러지 않았단 말이야. 어? 이렇게 사람을 깨물고 어?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네가 우리에게 좀 더 도움되는 종족이었다면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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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너도 그랬다면 너도 농장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야. 하지만 들어가지 못했지. 넌 나쁘니까. 이해했어? 사람을 물 생각 사람을 물 생각하지 말고 미안하지마. 잠깐만 잠깐만. 아리야, 아리야, 아리야. 너 자켓! 너 자켓! 아! 물지마! 발 물지마! 발 물지마! 넌 자켓이야.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